아 노재욱이 들어가네요 자 노재욱이 자신의 네번째 팀에서 첫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접전입니다 서브 짧게 넣습니다 노재욱의 판단 빠르게 막영복 우리 카드 공격수들도 노재욱의 스피드를 믿고 타이밍을 맞춰야죠 그렇죠 최연규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넣습니다 아 서브 좋네요 이혁은 잡고 속공으로 연결합니다 자 노재욱의 반격인데요 아가메즈 한번 막혔습니다 두번째 왼쪽 낙연복 또 막힙니다 세번째 어디로 갈까요 노재욱 힐급 받습니다 다시 한번 낙연복 네 블록아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노재욱 선수가 한 템포 더 빠른 토스를 한다는 거예요 직선 쪽인데요 올라갑니다 낙연복 네 막영복 선수의 스타트도 중요하고요 또 노재욱 선수도 믿고 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자 김시훈 맞고 속공 미들 블록커가 리시브와 공격까지 하하하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